한국 가요계의 전설들이 미국에 온다 세시봉 LA 콘서트 50년이 넘는 우정 속 추억의 이야기와 노래들 한국 가요사의 큰 별 조영남 한국 통기타 문화의 개척자 윤형주 그리고 세시봉의 막내 김세환까지 3월 16일 LA에서 만나자고 16일 LA에서 만나자고 오케이 따스한 추억을 만들어줄 세시봉의 미주 콘서트 3월 16일 LA에서 만나요 힘든 시기 우리는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 하겠습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늘은 프레지던트 데이 연방 공휴일입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강조한 사설을 실었고 뉴스위크도 조지 워싱턴 생일은 그 자체로 할러데이가 될 자격이 있다는 어피니언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편집인은 대통령의 날은 버리고 선거 날을 공휴일로 하자는 주장을 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다시 대기에 강의됐습니다. 전 지역에 걸쳐 각각 홍수와 산사태 토네이도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세계 탑뉴스는 북극 감옥에서 수용소에서 돌연사한 푸틴의 천적 알렉세이 나발리 시신이 온통 멍 자국인 채 발견된 뉴스입니다. 나발리 아내는 살해 증거라면서 숨진 남편을 대신해 푸틴과 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푸틴은 나발리에게 조문하는 사람들을 가두기 시작했고 세계는 그런 푸틴은 천인 공로할 악당이라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미국 공화당은 트럼프와 손잡고 우크라이나보다는 푸틴 편에 섰고 나발리 사망 이후에도 변화를 보이지 않습니다. 니키 에일리 공화당 후보는 트럼프가 푸틴의 악행에 침묵하는 걸 비난하고 트럼프에 의해 쫓겨난 리스 제니 전 하원 의원은 공화당이 푸틴의 날개가 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지난 주말 트럼프와 두 아들은 사업 사기 재판에서 이자까지 합쳐 약 4억 6천만 달러 벌금형에 세 사람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뉴욕주에서 사업에 관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회사는 갱범죄 검사 출신이 사업체를 법정 관리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받은 벌이 마피아 두목 알 카포네가 받은 벌보다 강하다면서 곧바로 운동화 컨벤션에 등장해 한 켤레이에 399달러짜리 트럼프 운동화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운동화는 없어서 못 팔 정도고 트럼프 팬인 억만장자는 트럼프에 항소 비용을 마련한다면서 고펀드미 어카운트를 열었습니다. 공화당 큰 기부자들은 헤일리에게서 다시 트럼프 쪽으로 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의 비난과 중지 촉구를 듣지 않고 가자지구 라파이에서 지상전 초일기 사태로 몰고 갑니다. 미시건주가 지역구인 라시다 틸라이브 하원 의원은 같은 민주당 유권자에게 예비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말라고 독려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지금 오늘 미국이 대통령의 날이기 때문에 공휴일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한마디 했네요. 주말에는 공화당의 하원이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도 12일 동안이나 휴회를 한다는 것을 비난을 하더니 오늘은 어쩌면 공화당의 정치인들은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하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캘리포니아주의의 폭우도 큰 뉴스고 대통령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오늘 문 열지 않고요. 은행 같은 곳도 거의 모든 사업처는 문을 닫습니다. 연방 공유일이기는 하지만 관련 뉴스도 중요하지만 저는 먼저 오늘 블라디미르 푸틴과 알렉세이 나발리와 그의 아내 그리고 미국의 정치인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쪽 러시아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결국은 모든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연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지금 내각 회의가 열리고 있고요. 푸틴이 알렉세이 나발리를 살해했다고 보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고 우크라이나 전쟁과도 연관이 되고 푸틴이 하는 일을 가만히 내버려 뒀더니 점점 대담해지는구나 하는 것이 지금 세계가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북극의 외딴 수용소에서 돌연사라고 하더니 결국은 어젯밤에 보니까 온몸에 멍 자국이 있었는데 그 멍 자국 가운데서는 maybe 심장 질환이 일어났다면 소생시키기 위해서 이제 압박을 강하잖아요. 그런 부위에도 멍 자국이 있었고 알렉세이 나발리가 사망을 하고 나서 아직도 영안실에 도착한 그 가족들에게 시신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교도소에서 숨졌을 때는 바로 이제 검지소로 보낸다든가 시신을 이렇게 되는데 병원으로 보내서 병원에 안치실에 안치를 해놓고 가족들이 갔어도 보여주지 않고 지금 그의 와이프는 어떤 독극물로 살해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흔적 독성물질이 빠져나가는 흔적이 사라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알렉세이 나발리라는 푸틴에 대해서 강하게 푸틴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항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했었던 이 야당 지도자에 대해서 세계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 국제적인 분노, 비난, 걱정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산책하다가 돌연사했다고 하더니 교도소에서는 사망한 지 2분 만에 사망했다고 발표를 했고 클렘리는 7분 만에 그가 숨졌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시신은 보여주지 않고 그러면 이건 이제 준비된 어쩌면 적어도 교도소에서 발표한 그것보다 더 전에 숨졌을 수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심장질환이 있어서 소생을 시키려다가 멍자국이 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럼 심장질환은 왜 일어났는가 이 나발리의 변호, 그 주치의들은 그가 그런 47살입니다. 심장질환을 일으킬 만한 그런 병세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결국은 아내는 푸틴에 의해서 살해되고 지금 모든 그 증거 같은 것을 감추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그 시간 이런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인권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과거와 달리 굉장히 야당 지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원하는 것이 어려워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워진 속에서도 이 알렉세이 나발리 같은 사람이 푸틴의 지시로 독국물 같은 거 속옷에 뿌려서 신경안정제 같은 것을 뿌려서 독살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을 때도 그를 도와서 살려준 사람들이 있고 비행기를 비상착륙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그것도 독일로 데리고 가고 그의 아내도 러시아에서 몰래 빠져나와서 독일로 가도록 하고 이런 많은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무리 꽁꽁 감추는 KGB 출신의 푸틴이라 할지라도 감추지 못하고 새어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고 그 침공이 점점 서구의 민주주의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세계에서는 푸틴의 적이었던 알렉세이 나발리의 의문스러운 죽음을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망하기 며칠 전에 정보국 소속 장교 몇 명이 바로 나발리가 갇혀있는 그 수용소에 갔고 감시 카메라 같은 것들이 절단이 됐고 카메라를 끊었다는 거잖아요. 스파이들이 이런 것들 푸틴을 두려워하지 않고 조롱하고 독일에서 독국물 치료를 받고 모스코바로 체포될 것 뻔히 알면서 가서 여러 가지 조롱하는 얘기들을 하고 하는 것 때문에 푸틴이 굉장히 거슬려 했다는 얘기죠. 푸틴은 용기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여러분들 모두 용기를 내십시오. 이 나발리가 아카데미 다큐멘터리 상을 받은 캐나다의 젊은 감독이 만든 2020년도의 나발리라는 영화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건 내가 만약에 살해된다면 우리 쪽 힘이 강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악당이 이기는 것은 착한 사람들이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 이게 이제 방관할 때라는 얘기잖아요. 착한 사람들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을 때 악당이 이깁니다. 그럼 러시아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숨진 나발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푸틴은 3월 달에 선거에서 이길 겁니다. 분명히 이길 겁니다. 아주 큰 표 차이로 당연히 이제 승리를 하겠죠. 러시아의 모든 언론들이 통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 통제는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찬성은 하지만 좀 살살해라. 민간인에 대해서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법을 바꿔서 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이번에 나발리에 대해서 조의를 표하는 사람들 어떤 스탈린 시대에 악대받던 사람들을 기리는 그런 기념탑 같은데 한 송이 한 송이 꽃을 넣는 이런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잡아가서 뭐 오랜 동안 그냥 추모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둘 수도 있다고 러시아의 국영방송은 지금 위협 협박을 주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400명 이상이 구금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세계에서는 모스코바의 미국 대사라든가 영국 대사도 한 송이 꽃을 마칩니다. 영국에서 내각회의 열리고 있다는 말씀 드렸고요. 벨기에의 외무장관은 리투아니아 이런 데는 발틱해안 이런 데는 아주 지금 러시아가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유럽연합이 군대를 증강해야지 된다. 그런 요구, 디멘드입니다. 에스크가 아니라 요청이 아니라 디멘드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점점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무기를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돈바스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한 도시에서 우크라이나 군들이 전부 철군을 했고 러시아가 지난 1년 사이에 가장 큰 승리 그냥 잡아먹어버렸습니다. 그 도시를 바이든 대통령은 이 알렉세이 나발리의 죽음이 평소에 푸틴의 모든 부패와 억압과 독재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했던 알렉세이 나발리의 죽음에 푸틴이 책임이 있다고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를 보면 지난 주말에 자신이 사업을 사기로 했다 하는 그 판결에 대해서 엄청난 벌금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바이든을 비난할 뿐입니다. 푸틴과 트럼프만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알렉세이 나발리의 죽음에 대해서 민앤 안보회의에서도 이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알렉세이 나발리의 와이프가 원래 이 사람은 그렇게 정치적인 성향의 사람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과학자였는데 알렉세이 나발리를 터키에 베케이션 갔다가 그 당시에 이제 은행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모스코바에서 경영학을 공부를 하고 일하고 있다가 알렉세이 나발리 그때는 98년쯤 됐으니까 나발리가 정치계에 입문하기 전이었고 그냥 워너비 변호사 변호사를 희망하는 젊은 청년과 결혼을 한 거죠. 결혼을 하고 나서 몇 년 뒤에 이 푸틴이 집권하면서 나발리가 푸틴에 한거하자 이 와이프는 은행 일을 멈추고 딸과 아들만을 키웁니다. 그 딸이 지금 스탠포드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늘 걱정했었던 딸이에요. 그래서 민앤 안보회의에서도 세계가 전부 이 푸틴을 비난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만 지금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공화당에서는 리즈 체인이 트럼프를 탄핵했다는 이유로 공화당에서 탄핵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전 그 하원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가 불과 이 푸틴이 이런 과감한 세계는 지금 푸틴이 살해했다고 보니까요. 아무리 사망진단서가 어떻게 쓰여졌다 할지언정 전부 이건 이제 푸틴이 그를 살해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가 불과 며칠 전에 그 나토의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푸틴이 원하는 것 다 해라. Whatever he wants. 그 모든 것을 다 해라라고 얘기한 이러한 것들이 그 푸틴을 굉장히 대담하게 만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우크라이나 다음에 폴랜드 다음에 유럽으로 쭉쭉 가고 그러면 그것을 해외에서 중국이 보고 시진핑이 보고 대만을 어떻게 하는가 그럴 때에 일본과 한국의 어선함 같은 것들을 걱정하는 거잖아요. 나발리 사례에 대해서는 나발리 같은 사람 숨지게 해? 그럼 또다시 세계 다른 나라의 독재자들은 저거 봐라 푸틴이 저렇게 해도 미국 같은 나라가 어? 트럼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나도 내 마음대로 나의 정치적인 적은 제거해도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푸틴처럼 과감하게 행동에 옮겨본다는 겁니다. 그 타이밍도 절묘하잖아요. 미넨에서 푸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인가를 회의하고 있는 그 시점에 나발리를 사례를 해서 이러한 것들을 아주 대담성을 보여주는 거죠. 블라디미르 푸트가 그걸 리스체니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트럼프는 예고를 하잖아요. 법무부도 무슨 부도 무슨 부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보복해버리겠어. 문을 닫아버리겠어. 그게 바로 법치주의가 없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푸틴이 나발리에게 했었던 것을 보여주는 거다. 이중적인 경고를 리스체니는 공화당 정치인에게도 유권자들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사건에 대한 침묵을 비난을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며칠 전에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 국영방송과 인터뷰하면서 터커 칼슨이 말이야 후진 질문을 소프트볼만 가지고 와서 굉장히 실망했어 하는 식으로 조롱을 했죠. 그때 그 조롱하는 인터뷰에서 나는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날 것 같다고 미국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일하는데 난 바이든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도 나토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난한 것은 칭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거봐 블라디미르 푸틴이 나를 칭찬했잖아 하고 좋아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니키 헤일리도 비난은 합니다. 그런데 니키 헤일리의 한계는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어제 인터뷰를 하는데 CNN 방송과 인터뷰를 했던가요? 백악관 본인이 백악관을 차지하면 대통령의 당선이 되면 트럼프는 사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비겁해요. 사면을 한다고 해서 그가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건 아니다. 이미 판결로 유죄로 나오지 않았는가 다만 내가 트럼프를 사면하는 것은 나라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죄는 있는데 사면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는 받겠답니다. 트럼프는 죄를 저지른 인간이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사면권이라는 것은 사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가고 용서를 할 수 있을 만한 시점에 또 죄인도 죄를 저질렀다고 할 때 사면을 하는 건데 니키 헤일리의 한계는 여기까지인 겁니다. 푸틴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않는 것을 비난을 하면서 트럼프의 모든 죄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사면을 하겠다. 어쩌면 부통령 후보를 지금 노리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아무튼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세계는 나발리 사례가 미국인과 유럽인들에게 푸틴을 더 이상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어떤 깨우침, 깨달음이 돼야지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가 하지 않는가. 알렉세이 나발리라는 사람은 현대에서는 사실은 넬슨 만델라와 좀 비슷하게 비교가 되는 그런 사람인데 니콜라스 크리스토프라는 뉴욕타임스의 칼럼 리스트는 미국의 공화당 정치인들은 트럼프 닮아서 푸틴의 푸들처럼 행동하고 있다. 터코 칼슨도 불과 며칠 전에 트럼프, 블라디미르 푸틴과 인터뷰를 했지만 나발리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그리고는 뭐 푸틴에게 조롱당했잖아요. 물론 이번 사건이 있은 뒤에는 그 칼슨조차도 이 푸틴을 맹렬히, 맹렬은 아니지만 나발리에게 일어난 일이 너무나 끔찍하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씨는 이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한 공화당 우파의 애정을 예전에 마오저뚱 시대에 미국의 좌파들이 또 사랑했었어요. 마오저뚱의 어떠한 것들을 그런 애정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그런 것들처럼 굉장히 근시한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푸틴이 권력을 어떻게 잡은 사람인가 1999년도에 아파트 폭발 등 한 300명 이상을 숨지게 하는 폭발 사건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게 체첸이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체첸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돼 하고는 탁 등장을 해서 마치 애국자인 것처럼 그런데 그걸 사람들은 그 뒤에 전부 푸틴이 저지른 것으로 보죠. 체첸의 반군들이 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약한 고리였던 고르바초피에서 옐친으로 갈 때 옐친의 그 자리를 물려받아서 푸틴이 그렇게 권력을 잡았던 사람 처음부터 정권 초기부터 사람들을 기만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이거 개인에 대한 테러까지 저지른 거죠. 미국의 대선 개입도 했고 미국 정보국에 따르면 물론 그 대선 개입의 결과가 트럼프 당선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푸틴 그리고 푸틴이 강한 것도 사실이지만 약한 것도 사실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정치적을 이렇게 숨지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얘기 그러나 이 나발리라는 영웅이 세계를 다시 일깨워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편이 숨지자 율리아 나발리아가 푸틴이 남편을 살해한 이유 그리고 자세한 내용들을 나는 알고 있다. 곧 공개할 것이다 라고 비디오 한 9분 정도로 연설을 했습니다. 동갑인 것 같아요. 47살 남편을 살해하고 푸틴이 시신을 감추고 신경작용제 노비초크가 사라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남편이 하던 일을 하겠다. 나는 자유로운 러시아에 살고 싶고 자유로운 러시아를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의 마지막 메시지가 베이브 하면서 발렌타인스테이 때 감옥에서 인스타그램에 숨지기 이틀 전이었었죠. 나발리가 와이프에게 베이브 자기야 허니 이런 거잖아요. 자기하고 나 사이는 노래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있어. 도시들 군용 비행장 아주 푸른빛의 눈보라 수천 킬로미터 하지만 나는 매 순간 당신이 자기가 여기에 있다는 걸 느끼고 너무너무 당신을 사랑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나발리의 아내도 이름 불러드려야 되겠네요. 율리아 나발나야도 I love you 러시안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남편은 순교자로 흠결 없는 순교자로 죽은 나발리와 산 블라디미르 푸틴 독재자가 싸워야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용감한 미망인은 나의 절반 알렉세이를 푸틴이 죽인 것은 나의 절반 내 마음의 절반 내 영혼의 절반을 죽인 것이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아직 절반이 남아있다. 반쪽이라는 얘기를 러시아 사람들도 하네요. 부부 사이에서 아직 나에게는 반쪽이 남아있고 이 반쪽 내가 가진 나라는 이 반쪽은 포기할 권리가 없다는 걸 나에게 알려준다. 그러니까 남편이 못다한 일을 아들이 어려요. 그리고 이제 딸이 스탠포드에 다니고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정치 여기에 이제 발을 딛지 않았지만 이런 이상 나의 이 반쪽은 내가 가만히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 하는 게 알렉세이 나발리의 와이프의 선언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블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블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블 공동 후원입니다. 니키 헬리가 또 뭐 수습하는 것 같이 오늘은 또 이 트럼프가 푸틴에게 무릎을 꿇었다고 굉장히 그 약해 보인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니키 헬리도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왔다 갔다 하고 기회주의자적인 모습을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요. 잠시 뒤에는 주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뉴스와 멀리 떨어져 계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너무 중요한 판결과 레이티스트 뉴스 등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정적으로 그리고 그 자아라든가 정치적인 것에서 굉장히 어려워지기도 했고 그러나 이것도 유권자의 뜻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뭔가 유죄 판결을 받기도 전에 가짜 머그샷 티셔츠를 한 장에 47달러에 팔았잖아요. 이번에 뉴욕에서 사업을 사기로 했다는 혐의로 엄청난 벌금과 또 일단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중지형과 이런 것들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도 트럼프를 너무 탄압해 하는 글을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글부터 잠시 뒤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저에게 트럼프 운동화 어떻게 사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아마 그분이 원하시는 운동화 사지 못할 겁니다. 딱 천 켤레를 한정판으로 만들어서 399달러에 팔았는데 몇 시간 만에 다 팔렸다고 하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금요일 오후에 아터 앵고론 뉴욕의 판사가 먼저 지난 가을에 사업을 사기로 한 거 돈 빌릴 때는 인플레이 타고 또 세금 낼 때는 줄여서 이런 것에 대해서 검사가 고소를 하고 검찰총장이 뉴욕에 벌금이 한 3억 7천만 달러 정도 돼야지 되겠습니다. 했는데 판사가 거의 비슷하게 3억 5천 5백만 달러 그리고 두 아들들에게 각각 4백만 달러 또 트럼프 회사 트럼프 파운데이션이던가요? 트럼프 파운데이션이죠. 거기에서 CFO를 하는 이미 유죄 판결 받은 사람에게 100만 달러 그리고 지금까지 그게 과거에 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자가 거의 1억 달러 해서 4억 6천만 달러 벌금을 했고 그리고 트럼프는 3년 동안 아들들은 2년 동안 뉴욕에서 회사에 이사직 그러니까 사업에 관여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과거에 갱단 갱 전문 검사를 말하자면 법정관리인으로 딱 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일이 있으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난은 상상하시는 그대로고요.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이거 다 나를 마녀사냥하는 거다. 내가 대통령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바로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운동화 컨벤션에 갔습니다. 운동화 컨벤션에 가서 운동화를 한 손으로 들고 두 손으로 들고 소개를 하고 금빡이 번쩍번쩍 있는 그 운동화를 사고 싶다고 저에게 물어보신 분이세요. 499달러, 트럼프의 T자도 써 있고 레이스도 있고 해서 어떤 거는 199달러, 향수도 99달러에 팔고 이런 것을 전직 대통령이 운동화 컨벤션에 나와서 직접 막 팔고 했어요. 이분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면 그렇게 하는 거 아주 적극적이고 좋다고 보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 그다지 어울려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내가 이거 직접 만드는 거 아니다. 말하자면 로열티 받고 하는 그런 건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무슨 트럼프 이름도 들어간 것뿐만이 아니라 빅토리 47 향수도 있고 45 운동화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99달러에서 가장 싼 게 가장 비싼 399달러짜리 운동화 제가 399달러짜리가 1,000개면 얼마인가 봤더니 40만 달러 정도는 대두군요. 그런데 그것 이외에도 또 억만장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펀드미는 그다지 돈 많이 안 모인 것 같은데요.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아직 100만 달러도 안 모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큰 부자들이 니키 에일리를 도우려고 했다가 다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버트 비글로우 같은 사람은 2천만 달러나 지원을 하고요. 또 트럼프의 법적 비용은 따로 지원을 하고 왜냐하면 항소한다고 했으니까 이 케이스에도 이런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해주는 것 그리고 이제 친환경적인 산업에 반대하는 본인들 사업에 마이너스가 되는가 보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전에 페이팔 공동 창업자인 피러틸 같은 사람은 절대로 난 트럼프에게 다시는 기부하지 않겠어. 아니면 무슨 블랙스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관리 회사의 CEO 스티븐 스워치먼 같은 사람도 나는 트럼프에게는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로저 킴버리라는 보수 커멘테이터가 있습니다. 이 사람 박스에도 자주 나오고 하는 사람이에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아들들에게 그렇게 엄청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캐시는 본인이 얘기할 때 4억 달러라고 하거든요. 그럼 지금 돈 갚아야 되는 게 4억 6천만 달러에다가 또 무슨 명예훼손으로 유죄 편결받은 이진 캐롤에게도 8,800 무슨 몇 십만 달러 또 줘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항소에 들어가도 한 달 안에 돈을 다 어디에다 이렇게 넣어놓아야지 됩니다. 아니면 무슨 채권 같은 거 사야 되는데 그러면 3,500만 달러는 그 채권 장수에게 그저 날아가는 돈이거든요. 이 돈이 있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마련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완전한 박해라고 얘기합니다. 로저 킴버리라는 보수 커멘테이터는 사법기관 전체가 총동원된 것처럼 보인다. 사법기관 전체가 총동원된 것처럼 보인다. 터무니없고 보복적인 판결이다. 은행이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무슨 이게 법적 절차가 성립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도이처뱅크도 굉장히 큰 은행이다. 큰 은행 고객이다. 고래와 같은 고객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기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득권층이 트럼프를 실존적인 위협으로 생각해서 제거하려고 한다. 그래도 본인은 트럼프가 재선될 것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워싱턴은 썩었고 트럼프가 썩은 물을 빼내기 위해서 취임식도 워싱턴 DC 밖에서 해야지 된다. 그리고 다른 곳 말하려고 하면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트럼프 집에서 취임식을 해야지 된대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메인 이벤트는 내년 1월 20일 정오에 그때가 이제 취임 오늘의 미국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취임식 하잖아요. 트럼프는 보복하겠다는 그의 캠페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그날부터 간절하게 보복의 완성이 시작되는 거다. 이게 이제 로저 킴벌이라는 아주 유명한 보수 커멘테이터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했던 뉴욕 판결이 터무니없고 은행이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사기 증거가 없다 하는 것은 그 판사가 아터 앵그론 판사와 검사가 잘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판사의 얘기는 은행이 피해를 봤건 보지 않았건 그건 트럼프가 범죄를 저질렀느냐 저지르지 않았느냐와 상관없다. 트럼프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그리고 뉴욕의 검찰총장은 이렇게 되면은 모든 열심히 일하고 세금 다 내고 솔직한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는 거다. 누구는 저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원래 정치나 사업에서 룰을 어기는 것을 기본으로 하잖아요. 룰을 지키는 사람을 바보라고 하잖아요. 절세가 아니라 탈세하는 자신이 스마트하기 때문에 탈세를 했다고 선언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런 거. 그리고 판사가 또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이 쭉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안 나와도 되는 민사재판인데 쭉 나왔잖아요. 법정에 나와서 최후 진술 같은 거 할 때나 모든 것을 이렇게 보면 표정이나 말이나 표현이 어떤 병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병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트럼프와 그 아들들은 후회를 한다든가 잘못했다고 뉘우친다든가 회개하는 것과 후회하는 것 그 경계에서 너무 멀다. 그 경계에 가지도 않는 그런 것이라고는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자신에게 3억 5,500만 달러라는 엄청난 액수의 벌금을 줘야지만 이 사람들이 다시는 이렇게 사기치는 것을 안 할 것이다. 이게 이제 판사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다른 무슨 뭐 머린다우드 같은 컬럼리스트는 아예 트럼프 전 대통령을 플로리다주의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88년도에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같은 공화당이잖아요. 선거 캠페인을 하고 막 이럴 때는 기자들을 그때는 이제 취재를 했는가 봐요. 머린다우드가 지금은 컬럼리스트지만 기자들을 어디에 부르냐면 뉴저지주인가요. 뉴저지주의 성조기를 만드는 회사로 데리고 가서 내가 이렇게 애국자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막 성조기를 막 쓰다듬고 감고 이런데 트럼프는 지금은 트럼프도 처음엔 막 성조기 옆에 가서 사진 찍고 그랬어요. 지금은 말하려고 기회 그러니까 오로지 자신의 그 애고에 자신의 이익이 이익을 이익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서 모든 제도를 이제 그 부수는 그런 사람 이런 얘기를 했고 어쨌든 뉴욕의 그 3억 5천 5백만 달러와 아들들에게 물리게 되는 이 벌금 이 사건이 항소가 진행되면서 이제 판사가 또 뭔가를 조정을 해 줄 수도 있지만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엄청난 액수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가디언의 한 칼럼 리스트가 쓴 것 보니까 아버지가 한 4억 달러를 99년도인가 숨지셨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 아버지에게 100만 달러 빌려서 자수성과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고 아버지에게 4억 달러 이상을 물려받았는데 결국은 99년도에 그게 그대로 지금 벌금으로 왔고 본인이 갖고 있는 캐시. 트럼프가 나 캐시 이만큼이야 하면 그것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때부터 시작됐던 그 트럼프 파운데이션이라는 이 레가시 그 유산을 산산조각을 결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는 것인가. 그래도 이번에 사업을 절대로 할 수 없어 사업 허가증을 뺏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좀 어려워지고 캐시 유동성도 전혀 없으니까 트럼프가 사업을 하기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뉴욕 가디언의 칼럼 리스트가 칼럼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럼프는 아버지가 아버지가 이제 먼저 블루클린에서 저소득층 이런 사업을 많이 해서 돈 벌었잖아요. 그때 민주당이었어요. 계속 트럼프도. 민주당인데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하면서 거기서 저소득층에게 막 뭘 지어준다 하면서 돈을 엄청 벌었는데 트럼프는 아니 왜 우리가 블루클린에만 있어야 돼. 메나탄으로 가야지 하면서 메나탄의 발을 디디면서 다 골드로 골드로 하고 막 킹콩이 된 것처럼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무언가를 지을 때 뉴욕의 그런 건설업은 로스앤젤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마피아가 꽉 잡고 있습니다. 마피아 제노바의 두목이 주는 무슨 시멘트라든가 아니면 감비노의 보수가 주는 어떠한 혜택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이 존 코리, 존 코리가 결국 존 가티, g-o-t-t-i 존 가티가 이제 트럼프와 별명이 같아요. 테프론이라는. 절대로 지금까지는 트럼프도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했잖아요. 그런데 존 거티도 계속 빠져나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감옥살이 하고 했었잖아요. 그런 이 감비노의 보수가 주는 어떤 거, 제노바의 두목이 주는 어떤 거 이런 것들로 막 사업을 키우고 그러다가 결국은 트럼프도 이리이리 했다. 그전에는 막 금융 사건이 터지고 몇 번이나 파산도 했죠. 파산해서 본인은 돈 안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잃어버리고. 뭐 또 금융 스캔들이 터지면 막 성생활로 덮고 그래서 무슨 자신의 와이프를 등장시켜서 최고의 내가 경험해 본 최고의 섹스야 막 이런 것으로 확 덮어버리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최소한 4억 1,300만 달러에 해당되는 유산을 받아서 그걸 이제 다 트럼프 왕국을 수십 년 동안 이리저리 지탱을 해오다가 이렇게 됐네 하는 가디언의 그런 칼럼도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지난 주말에 진행된 트럼프의 사기 사건에 대한 판결과 그 이후의 스토리입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프레지던트 데이인데 너무 무거운 뉴스들을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소매업소는 쉬지 않지만 쉬는 그런 곳이 많죠. 우체국도 당연히 문 안 열고 은행들도 문 안 열고 하죠. 언젠가부터 71년부터 세 번째 2월의 세 번째 월요일을 프레지던트 데이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워싱턴 대통령의 벌스데이 22일인가 그렇잖아요. 벌스데이로 했다가 이걸 이제 모든 대통령을 그냥 그래서 지금 주마다 다 다릅니다. 워싱턴하고 링컨의 벌스데이를 합쳐서 부르는 주도 있고 그냥 프레지던트 데이라고 해서 과거의 모든 대통령들을 생각한다. 이런 게 이제 가장 평이하거든요. 주마다 아무튼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는 하지만 2월의 세 번째 월요일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사설도 씁니다. 방송이지만. 그리고 한국분들 가운데서는 보이스 오메리카 한국판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거기에는 사설이 없고요. 영어판에는 사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위크 LA타임스를 프레지던트 데이와 엮어서 조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요. 과거와 현재의 모든 대통령을 이제 생각하는 게 이 프레지던트 데이지만. 그렇지만 공식적으로는 이거 워싱턴의 생일이다. 워싱턴이 2월 22일이고 링컨과 10일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 71년 이후에는 딱 딱히 이렇게 워싱턴의 벌스데이라고 지적하는 그런 게 없는데 공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조지 워싱턴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된다.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그런 반군을 이끌어서 오늘날의 미국 자유를 준 그런 사람이잖아요. 당시에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의 생일을 기념하는 최초의 축하 행사는 1778년이었답니다. 그때 이제 그 기지에 있는 그 겨울 캠프죠. 그 유명한 벨리포지에 있는 그 겨울 캠프에서 막 드러머들, 파이프 연주자들이 그의 숙소죠. 예를 들면 야영지 숙소에서 음악을 연주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조지 워싱턴이 환하게 막 그런 걸 즐기는 사람은 아닌데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다는 겁니다. 이게 조지 국왕에 대한 모욕으로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자신을 막 떠받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을 단결시키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는 뭔가 영감도 주고 뭉클하는 이게 필요하겠구나 하면서 통합된 무슨 인물도 있어야지 되고 해서 그런 것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조지 워싱턴이 딱 나라를 이끌었을 때 재정도 조금 안정스러웠고 민주적이었고 무엇보다도 두 번 하고 딱 물려주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런 뭐라고 하나요.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한 대통령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지 된다. 자발적으로 자신의 뒤를 이을 지도자에게 권력을 보장을 함으로써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미래의 모든 대통령에게 중요한 설례를 세웠다. 이거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왜 썼겠어요? 여러분들 퀴즈입니다. 상상해 보시고요. 그리고 뉴스위크의 편집인인 어피니언란의 편집인입니다. 피로 로프 씨는 미국이 정말 위대한 국가 인류의 희망일 수도 있어 이런 이미지가 요즘은 별로 유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민주주의는 실패했어. 미국이 아주 그냥 이거 완전히 쓰레기야. 이걸 내가 다 이 물을 빼내겠어 하면서 그 물보다 더더러운 사람들이 막 모이잖아요. 그런 미국이 위대한 국가야라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느낌이 많이 가려졌다는 겁니다. 미국의 우수성 이런 것들이. 그런데 사실은 조지 워싱턴으로 인해서 미국은 굉장히 우수하다. 완전히 속방에서부터 자유로우를 찾은 그런 국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지 워싱턴의 연설 같은 것을 보면 정말 미국이 위대하다는 것이 많이 우리가 다시 되새길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편견에 눈이 멀어서 그런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프레시던트 데이는 그냥 프레시던트 데이가 아니라 조지 워싱턴 데이로 해야지 된다. 그는 굉장히 겸손했고 그의 조지 워싱턴의 겸손은 전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위대함을 생각해 볼 국경일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또 LA타임즈의 어피니언의 편집인인 칼라호울 씨는 대통령의 날은 그냥 버려버려 덤프시키고 선거날을 휴일로 해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의 유산을 기리는 이 명절의 진정한 의미는 이미 흐려졌다. 이 날이 되면 워싱턴 목재 가구 사는 거 이런 건 사람들이 사흘 동안 세일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러느니 캘리포니아주와 많은 주에서는 이제 일하는 사람들에게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또 투표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대통령의 날 없애고 투표하는 날로 이렇게 해야지 된다 하는 얘기 그래야지 조지 워싱턴도 이런 자신이라든가 이런 걸 기념하는 대통령의 날을 투표를 하는 공휴일로 하는 것에 찬성을 했을 것이다. 이런 글도 오늘 LA타임스에 실렸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알렉세이 나발리의 사망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해야지 된다는 압박을 받긴 받았는가 봅니다. 지금 그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썼는데 알렉세이 나발리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알게 됐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주 삐뚤어지고 부정한 급진 좌파 정치인, 판사, 검사들이 미국을 파멸의 길로 이끌고 있다. 국경 개방, 부정선거, 극도로 불공정한 법적인 그런 결정이 미국을 파괴하고 있다. 미국은 쇠퇴하는 나라, 실패한 나라다. 이게 알렉세이 나발리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푸틴에 대한 말은 없고 다만 그냥 이름만 알렉세이 나발리라고 써 있고 본인의 법적 판결에 대해서 한 얘기로 보이네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장관 이름까지 다 외웠어요. 보통 사람들도 베니 간츠 장관이 하마스가 남아있는 인질들을 다 풀어주지 않으면 라마단 시작될 때까지 한 3주일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요. 라파, 지상공격할 거다. 이건 지상공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 하마스는 한 3주일 정도 휴전을 하자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병원에서는 산소가 없어서 계속 사람들이 숨져가고요. 그러면 이제 또 유엔 등에서 산소 좀 세계보건기구팀이 발전기 연료를 좀 전달하려고 하면 이스라엘이 막아서 못 들어가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시다 틀라이브라는 그런 미시건의 지역구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게 압박해 하는 뜻에서 이번에 27일이 미시건 예비선거죠. 거기 그날 민주당이지만 바이든 찍지 말아라. 그냥 결정하지 않았다에 투표를 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블은 잠이 소울소로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블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블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일라이프 방송됩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오늘 돌발 홍수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이번 주도 주중 수요일까지는 대기의 강 거기에 들어가니까 겨울, 홍수, 폭풍, 토네이도, 산사태 지금 저녁에 걸쳐서 그렇습니다. 천둥도 있고 로스앤젤레스도 마찬가지고요. 중부, 산타바바라, 샌프란시스코 다 마찬가지니까 여러분들 아주 운전도 조심조심 하시고 또 높은 지역에는 당연히 비가 눈이 돼서 내리겠죠. 좀 겨울 같은 겨울은 겨울인데 조심해야지 될 그럴 겨울입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